SNS에 자신과 자신의 심경을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복당이 어제 저희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만장일치로 불어댔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을 미워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은 있나 봐요.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을 미워하지 않겠지만 지금 지도부는 상당히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민주당의 본주인은 자신, 정봉주를 비롯해서 따로 있다. 지금 자신의 복당을 반대한 지도부는 그냥 지금 잠깐 있을 뿐이지 진짜 민주당의 주인은 아니다. 내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 나만큼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만 참을게 내가 더 오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SNS에 말을 하고 있나 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하며 표현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실체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 정당을 잠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도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단 복당은 불어됐고 남은 게 성추행 의혹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피해 주장 여성의 법률 대리인이죠. 박훈 변호사가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을 반결을 가한 건데 그 사건 당일 가장 중요한 시간대죠. 성추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 그 4시간에 알리바이 사진을 제시하면 내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이 넓게 보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시간대에 사진을 가져와 봐라. 네가 780장의 사진이 있고 그것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딱 1시부터 3시까지 그때 사진만 가져오면 되는데 왜 안 가져오고 왜 말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률 대리인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까지 1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피해자가 말하는 시간대에 알리바이를 가져오는 사진을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 1억 주겠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정치인입니다. 그것을 1억 주겠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아직까지 지금 추가 고소고발전. 추가 폭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건도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실체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 정당을 잠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도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일단 복당은 불어됐고 남은 게 성추행 의혹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피해 주장 여성의 법률 대리인이죠. 박훈 변호사가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을 반결을 가한 건데 그 사건 당일 가장 중요한 시간대죠. 성추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 그 4시간에 알리바이 사진을 제시하면 내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이 넓게 보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시간대에 사진을 가져와봐라. 네가 780장의 사진이 있고 그것을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딱 1시부터 3시까지 그때 사진만 가져오면 되는데 왜 안 가져오고 왜 말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률 대리인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까지 1억을 주겠다. 본 주인은 자신, 정봉주를 비롯해서 따로 있다. 지금 자신의 복당을 반대한 지도부는 그냥 지금 잠깐 있을 뿐이지 진짜 민주당의 주인은 아니다. 내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 나만큼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만 참을게 내가 더 오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SNS에 말을 하고 있나 보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하며 표현하는 SNS에 자신과 자신의 심경을 좀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복당이 어제 저희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만장일치로 불어댔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을 미워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은 있나 봐요.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을 미워하지 않겠지만 지금 지도부는 상당히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민주당의 주인은